자, 이번 시간에는 안녕 얘들아 초스피드 슈퍼까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랑해준 레이저 미니카가 인사를 드리면서 얘들아, 작은 슥슥이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떠나게 됐어요 오늘, 오늘은 종이잡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바로 미션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쓱쓱쓱 친구들, 작은 슥슥이가 내일부터 휴가를 떠나요 휭, 어디로 휭, 휭 떠날까요? 일주일 동안 종이잡기로 잠시 만날 수가 없는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구독자 친구들 숙제를 드립니다 종이잡기 10개 만들기 미션 자,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종이잡기 10개 완성 후 댓글 달기 우리 친구들 양심에 맡길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안 돼 미션 완성한 친구들 추천 통해서 깜짝 선물 날라갑니다 자, 일주일 후에 추천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안녕 안녕